여러분 제가 지금 방에다가 차키를 놓고 와서 태호가 들러 갔어요. 오늘은 저희 패션허을 찍습니다. 어떡해. 태호한테 전해. 배터리가 줘야 돼. 배터리가 없어. 저희 오늘 촬영 가서 엄청 짐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가는데 제가 이 차에다가 생각대로 된 거는 저희 엄마 차예요. 저기 아빠 차, 이거 엄마 차, 여기 제 차. 어제 청소했어. 이거 어제 새 차 했어. 새 차 한 거야? 깨끗해지지? 깨끗해. 문 앞에가 깨끗해진 지 봐야지. 오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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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여러분 이거 15,000원 주고 커버 하나 뽑았습니다. 그 안에 손에 땀이 많이 나서 근데 이게 베이지가 약간 달라. 다른 베이지야. 자 여기는 합정? 합정에 있는 스몰 벤션이고 시간당 5만 원에 빌렸습니다. 이렇게 좀 빌라를 개조한 그런 느낌인데 스튜디오로 딱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거의 마지막 공간이고 여기에는 소품 같은 거 있는 정도? 탈의 실은 그럼 이리로 안으로 쓸까?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시간당 5만 원 아니에요? 머리 앞머리 때문에 좀 부었나? 오늘 메이크업 바른데 그런가?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이에요. 5시간을 빌려서 잘못 얘기했고 저희 보통 스튜디오 빌릴 때마다 5시간 빌리거든요? 그래야지 착샷이랑 제품샷 그리고 설명하는 영상까지 찍을 수 있어서 5시간을 빌렸고 애들이 이제 배고픔에 지칠까봐 여기 몇 호야? 윗백이요. 지금 배민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뭐 먹고 싶어? 간단하게 김밥 발라요. 김밥 태호야? 이거 좋다. 김밥에 커피? 어. 김커 좋죠? 너무 좋아요. 덩키는 도넛이라면 우리는 김밥 커피. 김밥 6줄 시켰어. 왜? 너가 3줄 먹잖아. 멋있다. 야 은비야 지금 뒤에 너 그렇게 나르니까 좋은 거 같아? 아니 놀라.. 어머 순서리니? 놀러와서 음식 정리하는 사람이. 여기 김밥이 특별하게 생겼어. 우와! 맛있어 보인다. 다 계란이야. 이쁘게 온다. 여기 약간 감성 김밥 시켰다고. 그리고 원두 김밥. 원두 김밥 2줄. 참치 대박. 참치도 꽉 찼어. 엄청 뚱뚱해. 한 4천 원 하더라고. 줄당. 여보세요? 응. 소세지 김밥. 4천 원. 근데 요새 김밥이 다 4천 원이라서. 그래. 김밥이 보다 낫다. 우리 동네 맛 없어. 맛있겠지? 진짜 예쁘다. 명란 저기다 계란을 찍어 먹는 거래. 내가 먼저 참치를 먹어볼게. 네. 이거 봐. 아. 근데 4천 원이면. 돈은 잘 시켰다. 저기 한 거 아니야? 우와. 한 피는 것 같구나. 우와. 좀 색다라요. 촬영이 끝났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나갈 준비를 끝냈고. 지금 내부 타야지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서. 일단 상봉으로 넘어가려고요. 여기 너무 멀어서. 잘못하면 퇴근 시간 걸리면 2시간 만에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155chm에서 일상시켰어요. 1km, 지속 80km,打速 단속 구간입니다. 주차공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2起. 어? 지금 정치. 2. 3. 3. 4.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사실은 집에 누워서 잠들고 싶어요 밥 사주세요 뭐 사주실 거예요? 누룽지요 아 누룽지 통닭이야? 아니요 누룽지 누룽지와 승냥이요 어? 게이드 냄새, 스멜 스멜 내가 키워도 돼 너 나 키워도 괜찮겠어? 이럴 건데 아예 차이도 돼 그러면 이제 이만에까지 된장비를 받을 수 없네 술 먹어 누나가 내주니까 먹어 응 삼겹살은 한 번만 비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번 뒤져버리는 게 맞지? 공통된 유튜버들 의견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누나 음식라도 밥까지 먹다가 느끼하나? 먹다가 느끼하나? 저 요즘에 맨날 이 악세사리만 하거든요 이거는 왕대뷰에서 산 목걸이인데 일반 목걸이가 아까 여기 있으면 이거는 좀 밑에 있는 느낌이라서 좀 캐주얼하고 좀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목걸이부터 풀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계보다 조금 더 가벼운 이런 금속팔찌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샀던 디올팔찌인데 진짜 맨날 찾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저 고데기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머리 예쁘다고 하셨어요 고데기로 물결펌으로 말아준 거예요 예쁜가요 여러분? 귀신 같네? 물결펌을 했고 씻어야죠? 씻어야 되니까 묶어줍니다 씻어야 되니까 머리를 묶고 저 오늘 마스크 맨날 안다르마 쓰다가 이거 에어데이지도 검색어이 뜨길래 사봤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은 코에 이 부분이 닿고 이 라인만 닿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서 94지만 말할 때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아이르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잘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옷을 갈아입을게요 엊그제까지 쓰던 제 개인 카드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가방을 다 기져도 안 나오고 이제 운전하면서 자꾸 주차비 내니까 카드 쓸 일이 많아서 자꾸 카드를 꺼내놔서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로브에서 산 머리띠인데 앞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잠깐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아니 카드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왜 맨날 없어야 되요? 진짜 비유가 안 나요 이거는 제가 1년부터 추천했던 시커르 아이리무버 이거를 두 번 펌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반이 아니지 양면으로 이렇게 묻힌 다음에 눈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 다시 이를 닦습니다 얘네들이 잘 녹거든요 이 다음에 여러분한테 진짜 꿀템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광고긴 해도 진짜 제가 잘 써서 광고하게 된 거거든요 달바의 트러플 이거는 세럼 클렌저 이거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잘 쓴다고 추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간편하게 하는 클렌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시커르 아이리무버도 짧은 시간에 눈 화장을 전부 다 지울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이게 막 베이스를 지우다 보면은 오일을 쓸 거면 지금 이렇게 이를 닦고서 손에 물기가 있을 때는 손에 물기를 닦고 얼굴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 세럼 클렌저가 좋은 게 물이 묻어도 얼굴이 닦여요 근데 심지어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비벼줘도 얼굴 화장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달바 하면 되게 유명한 화이트 트러플 그리고 꿀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세럼 클렌저잖아요 그냥 진짜 되게 부드럽게 피부 화장 지워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세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마치 온천 갔다 오면 얼굴 빤딱빤딱 하는 것처럼 되게 촉촉하게 잘 지워지고요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잘 몰랐다가 선물을 받아서 써본 건데 달바 제품이 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제 피부에 제일 잘 맞는 거는 이 세럼 클렌저예요 진짜 다 지워져요 여러분 이게 오일도 들어있어서 훨씬 더 블렌딩도 잘 되고 물에 묻어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지워졌어요 이게 진짜 편하고 평소에 뭐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클렌징 폼까지 쓰는 분들은 손에 물기 닦는 게 진짜 귀찮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이걸 한 번에 잡아주니까 진짜로 너무 편하고 그리고 좀 세안하다가 만약에 베이스가 덜 지워진 것 같을 때 그때 얼굴에 물기가 있어도 그냥 폼 클렌징을 이걸로 쓰면 정말로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물기를 묻히면 이렇게 부드럽게 클렌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물 세안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저 지금 물 세안만 했는데요 진짜 다 지워졌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일반 클렌징 폼보다 훨씬 더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건성인 동생한테도 줬는데 걔도 엄청 좋다고 잘 쓰더라고요 아비브 워성초 토너로 피부를 한 번 흡수를 시켜주고 제가 이거를 솜에 한 번 묻혀서 피부를 닦아내면서 피부에 묻어나는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듬뿍 적셔서 혹시나 피지나 이런 거 묻어놓을까봐 귀찮지만 않으면 이렇게 한 번 닦아주고 있어요 저 지금 말을 빡빡 닦았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묻어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지워져서 진짜 편하게 클렌징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 제품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달바에서 이번에 이벤트도 준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총 50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달바가 또 홈페이지를 보면 진짜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두고두고 쓸텐 이 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건데 넘버즈인 6번 세럼이고요 마스크팩 세럼이래요 이게 수분 세럼인데 조금 흘러가지고 떨어뜨리면 바로 이렇게 펴줘야 돼요 수분 세럼으로 잘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한테 이벤트 50개나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참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로 좋아요 진짜 짱 편해요 저 나름 집에 다 뒤지고 가방도 뒤지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카드가 마지막 스킨케어는 닥띠의 이거 아이넥크림 이거를 눈이랑 저는 아이크림을 좀 먼저 바르는 스타일이라서 목에 듬뿍 어디 갔지? 분명히 제가 어디다 꺼내놨을 텐데 카키색 자켓에서 꺼내서 이상하다 이 다음에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시카크림이랑 토르테를 섞어서 듬뿍 발라주려고요 제가 이걸 섞어서 바를 정도로 적응이 안 된 건 아닌데 오늘은 뭔가 피부가 좀 도톰하고 편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시카크림 이 정도 짜고 거의 약간 3대1 비일로 바를게요 원래는 포르테만 바르는데 완전 피곤해요 지금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게 제가 시카크림도 옛날에 한 통을 다 썼거든요 잘 쓰죠 이렇게 해서 발라줄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피부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근데 진짜 카드가 어디 갔지? 여러분은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저는 립밤 바르기도 귀찮아서 그냥 입술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저는 잠들기 전에 제가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맨날 잠들기 전에 자라를 들어갑니다 짜자잔 자라 들어가서 전 자라 사진이 되게 멋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맨 위에 들어가서 뉴로 들어가면은 맨날 신상이 올라와요 어쩜 이렇게 맨날 업데이트가 빠른지 여기서 이제 사고 싶은 옷이 없는지 쭉 둘러봐요 이게 또 이렇게 보고 매장에 가면은 뭔가 이 모델바를 받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모델한테는 안 짧아도 같는데 진짜 완전 브라 수준으로 짧은 것들도 진짜 많고 맨날 뭔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서 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는 약간 글래디에이터 느낌인가봐요 근데 진짜 재밌어서 자라가 요즘 사진도 너무 멋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도 많아서 여러분도 밤마다 자라보면은 거의 습관처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존잼존잼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메이비베이비 메이비베이비는 항상 들어가서 5만원만 사도 무료배송 해주거든요 맨날 디어리스트 신상 올라와서 이번엔 뭐 올라왔는지 쳐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디어리스트 말고 그냥 도매로 올라온 옷을 구입하긴 했거든요 그때 봤을 때 뭔가 막 마음에 들었던 건 없어서 오늘은 디어리스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는 또 당근마켓 제가 이번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호텔에서 써봤는데 뭐 다이슨 에어랩, 다이슨 스트레이너 다 있는데 다이슨 그걸 말리니까 머리가 엄청 찰랑찰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격 괜찮은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다이슨을 쳐보고 있습니다 어? 이 분이 좀 싸게 파네요 좀 새 거는 40만원이 많고 지금 보는 분은 25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지 않았냐고 여쭤봤고 그리고 또 동네 생활을 봅니다 맛집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가는 게 어베인이라는 쇼핑몰을 자주 가고 있어요 어베인은 좋은 게 12시 이전에 구입하면 당일 배송인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베인 어베인은 조금 그냥 캐주얼한 옷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 날씨에 자켓 싸기에도 되게 좋고 전 여기 옷이 진짜 많아서 전체 상품에서 최신 등록 순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없는지 쭉 보고 대신에 캐주얼해서 스타일이 다 전부 좀 많이 겹치거든요 어? 다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번에는 또 그 다음에 가는 게 요즘에 약간 포멀한 느낌도 저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이가 뭐어서 그런가? 그래서 로로희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보헨 옷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못하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봅니다 뭔가 나랑 더 잘 어울릴 건 없는지 요즘 제일 핫한 어플인 것 같아요 더블유 컨셉 더블유 컨셉도 쭉 보면서 요즘에 다양한 가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방도 사고 싶고 이러면서 어제 결국에 구입한 게 잠옷이에요 제가 그 울랄라 잠옷을 되게 좋아하는 게 질도 좋고 약간 노브라로 있어도 딱히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울랄라 잠옷은 어제 구입했었고 좀 상큼한 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으면 예쁘네요 근데 아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막 10 얼마 이렇게 하면은 저도 솔직히 잘 못 사겠어요 근데 진짜 카드가 어디있지? 카드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내일 좀 빨리 일어나서 카드를 찾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우 속상해 지금 케이스도 이렇게 카드 들어가는 거 샀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11시 14분인데 오늘 뭔가 하루를 되게 가득 담고 싶었는데 가득 담긴 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홍대 갔다가 어제 또 그거 다 싸놓은 거였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카드를 못 찾았으니까 제가 내일 카드 찾고서 꼭 영상에 여기서 찾았다고 넣을게요 여러분 저는 좀 빨리 자는 편이라서 이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